자, 여러분 지금부터 영재형이랑 저랑 오목을 볼거에요. 다음 너의 수는 뭐냐? 금방 두어보거라. 끝났스! 끝났스! 아, 졌다! 오늘의 겨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가장 잘 되고 있다고 느낄 때가 문제가 시작되네요. 지골지단이. 먹어? 지골지단이. 파우더? 지골지단이. 이번에 나 자카르탐 할 때 스타일리스트 본인의 개인 사복들이 많았지? 오늘 안 나와요.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애정에서 20대 밖에 안 되고, 저도 그렇게 하셨어요. 다운이 이모 화상에, 다 예뻐졌어? 차팔때 너무 안 돼요. 갑자기 피지? 바닥을 문구리 했잖아. ün 언제나 그건 꼽집인 건 저번에 찍은 거야 근데 굿을 때렸지 않냐고 넌 그냥 너 존재하지라 빛나 형이 항상 해줄 말이잖아 내가 뭐라 그래 오늘 사과를 그냥 이루지 마라 형도 너무 빛나요 그러셨어 소영이 어제 빛나서 글쎄요 지금 7시 55분인데 소나무와 TICNG가 응원을 왔어요 아침 7시 55분 이 시간에 응원하는 사람도 처음 봐요 고고 가실게요 고고 가실게요 너무 멋있다 다들 고고 가실게요 진짜? 진짜? 진짜 안 밝혀요 진짜 시슬러? 잘 있어? 아 추워 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인기가요 사전 녹화 이번 컴백 무대 사전 녹화 현장이고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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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무대는 아주 아주 멋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 용진은 죄송하지만 그 무대 전에 민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아 괜찮냐 안 민망하니? 지금 살짝 부끄러운데 괜찮아 그냥 괜찮아? 무대 전에는 항상 민망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잘 민망하거든요 네 좀 민망해요 말실수가 나은 참사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민망하더라 말실수야 참사 저기 형 다 풀었어 아니? 왜? 다 풀었어 빵으로 빵?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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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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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치 암호 샷 렛 워우 뿌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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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자꾸 귀에 들어가 힘들다 이제 못하겠다 네 오늘로 이제 저희 BAP HANDS UP TITLE 활동 첫째 컴백 듀오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 뭐 금 토요일 3일밖에 영업방송이 없었지만 3일동안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과 이번 컴백 활동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또 기분이 좋고 또 이번에 또 사전 녹화도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무대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